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1일 4시에 시작되어서 싸일 4시까지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각 제품별로 구매 페이지에서 초이스라는 문구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초이스 제품들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원하시는 제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의자 컴퓨터 책상이나 일반 책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로 베이지색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쿠션감이 뛰어난 방석이 장착되어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등바디는 90도에서 145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리클라이너 소파처럼 발받침이 내장되어 있어 쉽게 꺼내서 다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틈새 선반 하단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선반입니다.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좁은 틈새나 주방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빠짐 구멍도 장착되어 있어 욕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반은 분리도 가능해 사용하시는 곳에 따라 칸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헤드레스트 쿠션 부드러운 알칸트라 느낌의 소재로 제작된 헤드레스트용 쿠션입니다. 오랜 시간 차량 운행 시 불편한 몫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좌우상하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해 차량의 헤드레스트 모양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면 벨트를 통해 헤드레스트에 맞춰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상이 있으며 한 개와 두 개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낚시용 다용도 가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낚시용 가위로 손쉽게 낚시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르는 것 이외에도 총 여섯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위날을 이용해 바늘을 고정할 때나 루어를 고정해 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병따개로 사용이 가능하며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보관 상자 캠핑이나 다양한 짐을 운반이나 보관할 때 사용되는 상자입니다. 접이식 제품으로 미사용 시에는 깔끔하게 부피를 줄여 접어둘 수 있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용량은 28, 35, 56리터 세 가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자의 뚜껑은 야외에서 간편한 선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정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LED로 표시되며 저속과 고속 버튼이 있습니다. 25단계 미세토크 조절로 나사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에 배터리 1개부터 보관 가방과 비트까지 6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기 없이 간편하게 배터리에 어댑터 연결 후 충전합니다. 메모리폼 무릎 베개 옆으로 돌아 잠을 잘 때 골반과 허리가 불편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불이나 일반 베개를 많이 끼고 잠을 청합니다. 다리와 무릎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초승달 모양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기 순환이 가능한 통풍 구멍이 있는 메모리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땀이나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베개 피를 분리해 따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멀티컵 폴더 기존 컵 폴더에 장착해 더욱 많은 컵을 고정할 수 있는 멀티컵 폴더입니다. 하단 레버를 돌리면 차량마다 크기가 다른 컵 폴더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돌출됩니다. 레버에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실리콘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단 홀더는 캔 음료부터 컵라면까지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지품 바구니 차량에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송풍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고리를 송풍구에 거치하면 고정이 완료됩니다. 휴대폰, 카드 등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귀이개 세트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귀이개 5개와 귀지를 털어낼 수 있는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제품은 아니지만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귀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모양의 귀이개가 제공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스가 제공되며 투명 케이스와 인조 가죽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